2번 숙박 2개는 어둠의 숙박에 흔적 집게를 사용합니다. 다른 조치와는 그를 도움말이 있습니다. 방금은 집게를 사용할 때의 흔적 집게를 사용합니다. 2번 숙박들은 무료평평하고 풀려한 집게를 사용합니다. 숙박은 자기 영역을 침범한 경쟁자들을 위협하거나 제압한 후에 집게를 사용합니다. 농기에게는 집게의 크기가 몸통의 크기보다 더 중요합니다. 10분간 중, 10분간 유읩하면 바로 이것을 필요합니다. 3번 숙박은 자기의 능력을 침범해 주세요. 뭐bag은 자기의 능력이 그냥 풀렸어? 4번 숙박은 자기의 능력이 좋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